안녕 도넛 더럽다 도넛 더럽다 하하 어제 이어 안녕하세요 어 살짝 봤는데 어제 너무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하하하 피드를 살짝 덮으려고 살짝 켰어요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떼암오 토끼다 개묘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설날이라 엄마가 전해줬어요 먹고 자야지 오늘도 라방이랑 불고기도 있어요 오늘은 당근이랑 오이랑 토마토 안 먹고 조금 먹고 잘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들렀다가 갑니다 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안녕 아르헨티나도 안녕 설날인데 뭐해요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설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애호박 좀 먹고 싶다 애호박 베이비 펑킨 베이비 펑킨 하하 즉키니 일본어로는 즉키니입니다 니하오 니하오 뭐가 있을까 생선이랑 동그랑 땡 라운드 땡 태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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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마는 뭘까 태아모 자 볼리비아 안녕하세요 귀여워 나마세 츄키니 응 츄키니 츄키니 츄키 먹고 싶어요 응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구요 오늘 잘 주무세요 정민이 형이네 전화 좀 해 어? 누구지? 어디가 해요 저는 늦으면 전화 안 받습니다 12시 늦지만 전화 안 받아요 자야 되니까 눈이 왜 빨개요 그러니까 눈이 좀 빨개 어제부터 눈병이 좀 있나봐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임플랜자나 감기 조심하세요 건조해 가지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집이 요즘 스케줄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 쉽대요 건강 조심하세요 hola 자자자자 하하하 이거다 그쵸 맛있겠다 맛있어 브라질도 안녕 도제트람 감사합니다 잠깐만 진짜 인사하려고 들어온 거라서 어제 너무 못생긴 걸 밀어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서 이정도면 캡처 타임이 됐으려나 기억하고 있다 기억할수록 오빠 미래소녀랑 하는 스노우프레스 봤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잊지 마세요 아 스리랑카로 아유보안이 인사구나 아유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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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코 안녕 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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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뭘까 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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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삐신 삐신 뭘까 뭔가 바빠시 또 빅쿨시다 응 조금 더 웃어 昨日 뭔가 疲을 미세다 나 좀 그 피도 좀 좀 낙오지 오늘 웃음 여러분 고마워요 이집트 안녕 알이스 린더 You look nice 고맙습니다 아유 뭐 아유 뭐 아유 뭐 아유 아유 잘생겼다는 얘기 지겨없네 지겨워 근데 질리지 않아요 자 아무튼 아 코 나온다 아 주무세요 여러분들 굿나잇 잠깐의 캡처 타임 갖고 가겠습니다 니 깡깡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깡깡팬더 이스 이거 이거구나 이거 해달라는 거구나 빠이 여러분들 잘자요 굿나잇 꿀나잇 허니나잇 오야스밍 젤머니도 안녕 빠이 굿나잇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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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